승영님, 임추정님, 최서범님, 흥재준님, 양혜원님, 이상 7분입니다. 표창장 제945호 원강장애인종합복지관 강정숙 기약에서는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공사하여 왔으며 어려운 여권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시어 장애인 문화예술체육부문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과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중라구청장 유경기 표창장 제946호 원강장애인종합복지관 김미애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제947호 원강장애인종합복지관 당승영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제948호 중라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수정님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표창장 제949호 미랄복지재단 장애인식개선센터 그리지원아르떼 최세건님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표창장 제950호 중라구 장애인체육회 현재준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제951호 신세계중라구 장애인체육회 표창장 제948호 중라구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이름과 기념사진 차례용회 내려가겠습니다. 네, 조금만 모으십시오.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